안녕하세요. 마누키입니다. 오늘은 맹방해수욕장이구요. 여기는 삼척에 있습니다. 불을 피웠는데요. 팁을 좀 드릴려구요. 야영 가시면 이런 솔방울이 많을꺼에요. 밥먹고 소화시키끔 이거를 이렇게 많이 벌려나? 수북하죠 지금. 지금 여기는 제 텐트 안인데요. 누워서 앞에 불 피워놓고 있습니다. 이게 좋은 이유는 소나무는 물이 묻어도 좀 잘 타는 나무거든요.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어요. 텐트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톡톡 던지면 됩니다. 던지면 아이고 왼손이라 안들어가네 이렇게 던져놓으면 그냥 불이 붙습니다. 그래서 아주 유용하죠. 지금 기다리시면 이게 불이 확 붙을꺼에요. 아주 잘 타는 기름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. 오늘의 캠핑몰입니다.